영등포구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2019년 공정무역 팝업스토어를 개최합니다. 구는 착한 소비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기업의 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여기업은 서울시 소재 6개 공정무역 기업으로 동티모르 드립배 커피 세트를 비롯해 캄보디아 드립배 커피, 국산 콩과 공정무역 유기농 비정제 설탕을 넣은 캐슈 두유, 청년벤처기업의 스리랑카 코코넛 오일 등 식료품 및 자파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구는 찾아오는 주민들의 재미와 관심 유발을 위해 SNS에 활용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하고 18일과 19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퇴근하는 주민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버스킹 공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